공연하게 되십시오 바로? 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빈당했던 사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반갑습니다 김상인 목사입니다 AU MDB 과정에서 이번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움직이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사역을 디자인하고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단어이 좀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함께 들어오셔서 저거 고민하고 또 과정들 가운데 실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곧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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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